서민이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.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, 주택가격이 시제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릅니다. 신청 및 접수물량이 총 지원 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.